안녕하세요.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시험을 봤으니까 그 시험의,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또 이제 거만하게 막 어, 나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그런 태도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항상 겸손하게. 시험을 못 본 학생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실 뭐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고2, 3월 모의고사 가지고 음, 실망하긴 너무 일러. 아직 볼 모의고사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 시험 본 것에 큰 의미를 두시고 자, 틀린 것들이 있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틀린 것을 그냥 두느냐의 싸움이죠. 다시 보느냐? 지금 내신 기간이라서 또 이제 바쁘기도 할 건데 하루 정도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아이디어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봐볼 만한 게 있으니까 공부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그러한 습관들도 들여놓으세요. 모의고사 끝나면 그날은 바로 오답 정리하는 날 혹은 해설 강의를 좀 참고한다면 뭐 그 주 주말에 한 번 오답 정리하자 라고 해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꼭 한 번씩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사실 쌤생강에는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요. 왜 어렵지 않았냐면 이 함수 구조랑 여러분 나오는 그 경우의 수 문제들 있죠. 수학 하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그쪽 난이도가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추론을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느 상황인지 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이 그냥 한 번에 떠오르는 상황이어서 쌤생강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컷이 났다면 내 생각에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 안 한 탓이야. 쌤은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학교를 다니고 이제 공부를 좀 이제 제대로 코로나가 아닌 시기에 학생들이 만약에 봤으면 내 생각에는 컷이 올라갈 것 같아.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공부를 안 한 것 때문에 컷이 좀 낮게 나왔다면 그러한 영향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쌤이 이제 후반부 16번부터 해석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후반부 16번부터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가봅시다.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가 시험에 나온다면 유리함수는 무조건 대칭성이 1순위에요. 알겠죠? 대칭성이 1순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역시 대칭성이 나왔고요. 점근선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점근선 어떻게 나오냐면 x이퀄 2고 y이퀄 1이니까 이렇게 x이퀄 2 그려주고 y이퀄 1 그려주고 1 그려주고 그 다음에 k가 음수에요. k가 음수니까 삐용 이렇게 삐용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때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그가 a, b야. 여기가 여기랑 여기를 뜻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 점근선의 교점 항상 포인트는 유리함수 포인트는 여기 점이죠. 점근선의 교점 2컴마일 왜? 2컴마일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a, b, c가 일직선이다. 얘가 정확하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아 아 아 일직선이 아닌데요. 얘가 일직선이라는 거야. 일직선. 얘가 일직선이라는 거야. 그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일직선이. 그림이 이상한 거지. 일직선이야. 그럼 얘가 일직선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게 정확하게 얘가 대칭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정확하게 일직선이라고 생각하고 대칭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음 대칭성 2컴마일에 대칭되어 있다. 그러면 아주 재밌는 일이죠. 여기는 여기 있는 x좌표와 여기 있는 x좌표도 대칭되어 있다. 끝. 그래서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4,0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a라는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더 볼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못 찾는 거니까. k값 하나 찾아주면 되죠. 대입하는 거 하나만 알면 되죠.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끝이에요. 아, 그래서 4,0을 대입하자. y에다가 0을 x에다가 4를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넘어가 주셔서 우리의 k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이렇게 풀어도 돼요. x좌표 찾고 y좌표 찾아서 중점을 이용하자. 이것도 괜찮은데 그 논리가 바로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칭성을 좀 활용합시다. 유리함수의 핵심은 점근선의 교점인 2,1에 대칭되어 있다. 라는 게 특징이니까. 그리고 1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준 것이 바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를 준 거니까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